큰 폭으로 오른 농산물 가격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지난달보다 0.5%만큼 오른 105.43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농산물 가격 지수가 18.3% 상승한 데 힘입어 전체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8.7%가 늘어난 134.61을 기록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전력, 가스, 수도와 공산품, 서비스 분야의 물가지수는 각각 0.1%씩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.